미국 대표 IT기업 애플과 컬컴의 30조원 규모 3기의 소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. 현지시간 16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양사는 이날 각각 성명을 내고 특허소송과 관련해 합의를 이뤘으며 양측이 전 세계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들을 일괄에 치화하기로 했습니다.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이 컬컴의 일정 금액의 로열티를 지급하고 양측이 2년 영장 옵션의 6년짜리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는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